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1회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6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상자의 발에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상처를 발견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차량 목욕을 이용해서 한다. 2번 침상 목욕만 할 수 있다고 한다. 3번 도와줄 요양보호사 증원을 요구한다. 4번 목욕이 가능한지 의료인에게 확인 후 진행한다. 5번 발이 상처가 완치될 때까지 목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4번 목욕이 가능한지 의료인에게 확인 후 진행한다 입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장기 요양 요원으로서는 요양보호사 많이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2인 1조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발에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상처를 발견했네요. 자 이때 우리의 대처 방법은 목욕이 가능한지 의료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37번 장기 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본인 부담률 2번 이용 가능한 한도액 3번 수급자의 기능상태 4번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및 내용 5번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및 횟수 정답은요? 4번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장기 요양 인정서하고 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이제 두 가지가 등급을 받으면 받게 되시는 서류입니다. 공단에서 두 가지를 수급자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장기 요양 인정서에는요? 이용 가능한 급여가 어떤 것인지 제가 급여인지 또는 시설 급여인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장기 요양 인정서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38번 매술로의 기본 욕구 중 요양보사가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욕구는 1번 자아실현을 할 욕구 2번 음식을 섭취할 욕구 3번 가족에게 사랑받을 욕구 4번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욕구 5번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 정답은요? 2번 음식을 섭취할 욕구입니다. 자 매술로의 기본 욕구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고요. 그 다음은 사회적인 소속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아 존중의 욕구와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생리적인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배설의 욕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39번 무릎에 만성통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4번 온찜질을 한다 입니다. 자 무릎에 만성통증이 있네요. 만성통증은 온찜질입니다. 또 냉찜질을 하는 경우는 급성통증 부종인 경우에 냉찜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노인학대 유형은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하게 한다.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자기방임, 5번 정서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학대 유형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도 하게 하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죠. 대상자의 신체를 통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몸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또 어르신의 몸에, 즉 신체에 약물을 넣는 거잖아요. 또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생존을 위해서는 물품이 필요한데 이걸 내 신체가 요구를 하는데 그걸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이렇게 대상자의 신체에 가하게 되는 그런 학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41번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받은 후 부양하지 않는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정서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요? 4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네요. 자, 이게 이제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양을 전제로 재산, 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42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신체 손상은 사실 우리가 근무를 하다 보면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유가 신체 손상을 받아서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일을 계속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물건을 들어올릴 때 가까이서 들어올려야 되고 또 하나는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점은 내려가야 되죠. 낮게 또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 주셔야 되고 또 지지면이라고 하는 이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지지면이 좁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1번 같은 경우는 중심점이 높아요. 무릎을 구부리지 않으셨죠. 자,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허리 손상이 일어나게 돼서 5번 같은 경우도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43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청골 부위에서 초기 육체형 증상을 발견했을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은요? 4번 피부는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준다 입니다. 자, 청골 부위에 육장이 생겼는데 청골 부위가 육장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허리 바로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꼬리뼈 바로 위쪽입니다. 초기 육장인 경우 돕는 방법은요? 미지근한 물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찬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주시고 습한 경우가 또 육장이 더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주는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44번 청골 부위에도 기관지 근육이 수축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경우가 바로 천식이죠. 정답 2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여성 노인의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성호르몬 증가 2번 성적 욕구 감소 3번 질 분비물 저하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요? 3번 질 분비물 저하입니다. 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죠.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됩니다. 성적 욕구는 감소되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욕구가 줄어들었네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럼 방광의 저장 능력은요? 감소됩니다. 500에서 250ml로 줄어들게 되죠.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감소가 되죠. 정답 3번입니다. 46번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와 안면 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오는 뇌졸중의 증상은 1번 언어장애 2번 의식장애 3번 시력장애 4번 반신마비 5번 반신감각장애 정답은요? 4번 반신마비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에 마비가 옵니다. 아 네 이렇게 반대쪽 몸 그래서 반신 반대쪽 몸에 마비가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선망의 비약물 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진압력 유지를 위해 밤에는 환하게 불을 켜준다. 2번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 수동적 관절 운동을 하도록 한다. 3번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동료들이 자주 방문한다. 4번 초조의 관리를 위해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5번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 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꺼준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초조의 관리를 위해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선망에서는 주로 환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약물 요법으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약물 요법을 사용해 주시는데요. 1번 같이 진압력 유지를 위해 밤에 환하게 불을 켜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진압력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밤에는 어둡게, 약간 어둡게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2번 같이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관절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처럼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될까요? 가족이 자주 방문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또 5번처럼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 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불을 꺼두시면 야간의 혼돈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서 불을 켜둔다, 끄는 것이 아니라 켜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을 켜놓아야 야간의 혼돈이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하게 해주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조금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8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로 오른 것은 1번 위가 자극되어 위험 발생 2번 타액분비 증가로 살해 유발 3번 강한 신맛으로 식욕 감소 4번 장운동이 촉진되어 설사 유발 5번 음식물이 역류되어 구토 유발 정답은요? 2번 타액분비 증가로 살해 유발입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침이 많아서 삼킬 때 살해가 잘 걸린다는 것이죠. 정답 2번입니다. 49번 대상자가 약을 복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손을 약병에 넣어서 알약을 꺼낸다. 2번 금식인 경우에는 모든 약물을 먹으면 안 된다. 3번 가루약은 약을 먼저 입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5번 캡슐 약은 대상자 상태에 따라 캡슐을 제거 후 복용시켜도 된다. 정답은요? 4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가 정답입니다.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어야 정확한 양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1번처럼 손을 약병에 넣어서 꺼내면 세균 번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손을 약병에 넣지 않고 먼저 뚜껑에다가 약을 덥니다. 그리고 손으로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금식인 경우라도 혈압약은 매일매일 챙겨 드셔야 되는 약은 드셔야 하고요. 또 3번처럼 가루약을 드실 때 약을 먼저 가루를 입에다 넣으시면 가루가 목에 막히게 돼요. 살에 걸리고 목에 막히고 난리 납니다. 기침 한 번 하면 약이 가루가 다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안 되고요. 물기가 없는 숟가락에다가 가루 넣고 물로 이렇게 잘 저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5번처럼 캡슐약은 대상자 상태에 따라 캡슐을 제거 후 복용시켜도 된다? 아니죠. 자 여기 이렇게 중간에 분할선이 있는 양만 이걸 분쇄하거나 잘라먹을 수 있는 것이지 캡슐에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다. 이 내용은요. 보통 항생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을 캡슐을 제거하면 위장에서 다 녹게 되거든요. 위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도록 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복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거하시면 안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번 다음 중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안약 투약이 멸균솜은 사용하지 않는다. 2번 안약 투약이 대상자에게 아래를 내려보도록 한다. 3번 안약을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인다. 4번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당겨서 각막에 안약을 점환한다. 5번 안약 투약이 아래 눈꺼풀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투약한다. 정답은요. 5번 안약 투약이 아래 눈꺼풀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투약한다. 아래 눈꺼풀, 즉 하안검이죠. 외측으로 중앙이나 외측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약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눈에 각막에다가 직접 점환하지 않나요? 그럼 각막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혹은 세균이 안약의 입구에 닿으면 약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높은 위치에서 투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수액을 주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수액병은 항상 심장보다 낮게 둔다. 2번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마사지를 해준다. 3번 을복을 갈아입을 때 수액세트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4번 주사부에 부종이 있는 경우 즉시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5번 정맥 주입 속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가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입니다. 의복을 갈아입을 때 수액세트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수액세트라고 하는 건 주사기하고 대상자를 연결하는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 우측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이 수액하고 연결이 되고요. 여기 아랫부분이 대상자하고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조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조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의복을 갈아입을 때 반창고가 떨어지면서 수액세트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수액병의 높이 한번 볼까요? 수액병은 항상 심장보다 낮게 아니고 높게 둡니다.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똑똑똑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마사지를 해주시면 피멍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아니고 지그시 눌러준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주사 부위에 부종이 있는 경우 4번이 왜 틀렸나요?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기를 잠근 후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조절기를 잠근 후에 보고하시는 게 맞고요. 5번 같은 경우 주입속도가 유지되는지는 요양보사님께서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52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대상자의 배뉴를 돕는 방법은 정답은요? 3번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준다 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침상 배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보시는 경우가 아니고 침대에서 배뉴하는 것을 도와주실 때는 음악 소리가 나거나 조금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면 편하게 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침대를 수평으로 유지하면 일 보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수평이 아니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상체를 올려주시면 일 보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두번째 이제 방수포를 깔아주시는 곳은 어깨 아니고 둔부 밑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일을 보시는 곳이 바로 이제 회음부 쪽이기 때문에 엉덩이 아래 깔아주시면 되고요. 자 협조를 할 수 없다 해서 침상 배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협조를 할 수 없어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그리고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게 간이병기 대주시고 이렇게 바로 눕혀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혼자 배설하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53번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는 걷기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화장실 사용 2번 침상 배설 3번 이동변기 사용 4번 기저귀 사용 5번 유치 도뇨관 삽입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이동변기 사용입니다. 자 이동변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그러면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지만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침대 옆에 두고 이렇게 이동변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낙상 위험이 있는 경우도 이동변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연결관이 눌렸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계신 분은 24시간 동안 소변을 계속적으로 배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이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받아지게 되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대상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배출구가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받아지면 배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24시간 이후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받아지기 때문에 사실 아랫배가 팽만 되거나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는 이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거든요. 여기 줄을 보시면 이 줄이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눌리거나 혹은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눌려 있으면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팽만 해요. 배가 아파요.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소변 마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연결관이 눌려 있는지 보시고 그거를 바로 해주시면 소변이 주르륵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의치를 보관할 때 물에 담가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1번 소독을 하기 위해 2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3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4번 색상의 변화를 막기 위해 5번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3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치를 빼어들 때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의치가 치아하고는 틀린 재질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다 세척을 하셔도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세정을 해주시고 또 의치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경우에 세균 번식이 될 수 있어서 의치 세정제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녹아서요. 이 의치가 물이 세균 번식되는 것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56번 다음 중 건조한 노인의 피부 보호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알코올로 마사지한다. 2번 지성 비누를 사용한다. 3번 모지그릴을 입는다. 4번 뜨거운 물로 목욕시킨다. 5번 피부 보습제를 발라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피부 보습제를 발라준다 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자 그런 경우는 목욕을 한 이후에 수건으로 두드려 말리시고 그리고 바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건조한 노인의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구요. 자 1번처럼 알코올을 사용하시면 피부가 더욱더 건조해집니다. 알코올은 금하구요. 자 2번을 고르셨을 수도 있는데 지성 비누라고 하면 지성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누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사춘기의 학생들 보면 얼굴이 기름이 많죠. 지성입니다. 그래서 지성들이 사용하는 비누가 지성 비누고 노인분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건성 비누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리고 모직 의류보다는 면직 의류를 입어주시는게 더 피부를 보완하는 데 좋습니다. 또 뜨거운 물이 나왔네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건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 물도 역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노인분들은 화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사용하시면 안되구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3번 경사진 오르막길을 갈 때 지그재그로 입니다. 자 경사진 내리막길을 갈 때도 역시 지그재그로 가주시죠. 문턱을 올라갈 때는 앞바퀴를 들고 내려갈 때는 뒷바퀴를 먼저 내려주셔야 되겠구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고 가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58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용할 때 팔꿈치를 구부리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로 오른 것은 1번 약 30도 허리 2번 약 30도 둔부 3번 약 90도 가슴 4번 약 90도 허리 5번 약 90도 둔부 정답은요? 2번 약 90도 허리 네 2번입니다. 약 30도 둔부입니다. 보행기를 이용할 때 팔꿈치 구부리는 각도는요?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팔꿈치 구부러지는 각도가 이렇게 해서 이게 3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도가 맞고 자 높이는 그럼 어디 높이가 좋을까요? 둔부입니다. 너무 높으면 안되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엉덩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엉덩이 위가 허리니까요. 엉덩이 쪽이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이동병기로 옮겨 앉힐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하면은 왼쪽이 건강하죠. 항상 휠체어에서 이동병기로 갈 때 혹은 휠체어에서 침대로 갈 때 침대에서 휠체로 갈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건강한 쪽의 비스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불편한 쪽은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에 비스듬이 있는 것을 골라볼까요? 하나밖에 없네요. 네 1번입니다. 60번 흡인하는 대상자의 물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카테탄은 알코올로 닦아서 소독한다. 2번 끓여서 소독한 컵은 건져서 바로 사용한다. 3번 한번 사용한 카테탄은 바로 씻어둔다. 4번 카테탄은 저녁 냄비에 약간의 물을 넣고 5분간 끓인다. 5번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이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이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주시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흡인병이 뭔가요? 하면은 흡인은 대상자의 기도 내 분비물을 스스로 배출하지 못해서 인위적으로 객담을 혹은 가래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주황색으로 보이는 고무 카테타가 있습니다. 이 카테타를 연결을 해서 이 흡인기에 이렇게 흡인병에 담게 됩니다. 대상자의 기도 내 있는 분비물을 쭉 빨아당기게 되죠. 음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흡인기에 일정량의 객담이 이렇게 받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버려줘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카테타는 알코올로 닦아서 소독하진 않습니다. 카테타는 전용 냄비에 완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5분 아니고 이제 15분 동안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늘에다 건조시키죠. 자 2번 보시면 끓여서 소독한 컵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건조시켜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3번처럼 한 번 사용한 카테타는 물에 담궈놓아야 씻기가 좋습니다. 물에 담궈놓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이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62번 다음의 세탁표시에 따른 세탁방법으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물의 온도는 95도시로 세탁기만 가능하다. 2번 세제 종류 제한이 있으며 삶을 수 있다. 3번 세제 종류 제한이 있으며 삶으면 안 된다. 4번 세제 종류 제한이 없으며 삶을 수 있다. 5번 세제 종류 제한 없으며 삶으면 안 된다. 정답은요? 4번 세제 종류 제한이 없으며 삶을 수 있다. 95도시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런 모양은 세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탁기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약속을 한 것이죠. 물세탁 기호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95도시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세탁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95도시 물로 세탁하고 세탁기, 손세탁 다 되고 삶을 수 있고 세제 종류 제한 없습니다. 아 그럼 이 모양이 가장 자유롭겠군요. 두 번째 보시면 40도시 물로 세탁해야 되는데 혹은 세탁기로 할 때는 약하게 하셔야 되고 또 손세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모양입니다. 세제 종류 역시 제한이 없고요.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중성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30도시 물로 세탁기를 약하게 혹은 약하게 손세탁이 가능한데 이때는 또 세제를 반드시 또 중성 제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거는 손세탁이 가능하고 세탁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세탁기 표시고요. 이런 용기 표시가 있으면 뭐 아무튼 대야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표시가 있다면 세탁기 사용이 안 되고 손세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때도 역시 중성 세제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 방법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이 그림은 물세탁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출제가 자주 되니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63번 다음 중 방문 요양 서비스 시 대상자의 화장실 청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양병기 안의 물때는 알코올로 닦는다. 2번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한다. 3번 화장실은 밤에 환기시키고 문을 닫아둔다. 4번 배수구 뚜껑을 열어서 식초를 부어준다. 5번 문을 닫고 바닥에 소독제를 뿌려 놓는다. 정답은요? 2번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한다 입니다. 자 방문 요양 서비스 할 때 대상자의 화장실 청소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화장실은 욕실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욕실에는 물기 때문에 어르신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64번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대상자가 매일 담배를 피우실 때 유양보사의 나 전달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이제 담배 끊으세요. 2번 실내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3번 어르신 담배 중독자이신가 봐요. 4번 동료들이 담배 피우는 것 싫어하시지 않아요? 5번 호흡도 힘드신데 담배를 매일 피우시니까 걱정이 돼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호흡도 힘드신데 담배를 매일 피우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네요. 이것이 나 전달법이죠? 정답 5번입니다. 65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은 대상자 할머니 돌아간 후엔 허전하고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그런지 늘 피곤해. 요양보사 잠을 잘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1번 정보제공 2번 라포 형성 3번 공감적 반응 4번 적극적 경험 5번 존중과 관심 정답은요? 3번 공감적 반응입니다. 여기서는 대상자가 즉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도 공감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죠. 여기 늘 피곤해 잠 못 자 피곤하다는 이 내용이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요양보사님도 아이고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공감을 해줬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66번 스마트 장기요양 서비스 시작 전송 순서로 오른 것은 가 태그인식 나 로그인 다 서비스 시작 확인 라 급여 종류 선택 마 서비스 시작 전송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나 가 라 다 마입니다. 로그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태그인식 그리고 급여 종류 선택 그리고 나면 서비스 시작 확인 마지막 서비스 시작 전송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의 급여 제공 내용을 RFID를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것을 급여 내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인데 이때 우리가 대상자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태그라고 있습니다. 태그 부착하는 태그인데요. 이 태그가 이제 집에 가면 부착되어 있고 우리의 스마트폰에는 스마트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앱이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신 이후에 하실 수가 있겠죠. 스마트 장기요양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을 먼저 하죠.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태그라고 하는 집에 부착되어 있는 이곳에 스마트폰을 접촉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스마트폰을 접촉할 때는 한 1에서 3cm 정도 좀 가까이에다가 휴대폰을 갖다 대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급여 종류를 선택합니다.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종류를 선택하고 그리고 서비스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전송을 하는 것이죠. 시작을 확인합니다. 홍땡님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시작 전송이 됩니다. 이 순서로 스마트 장기요양 서비스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그인 그리고 태그 인식, 급여 종류 선택, 서비스 시작 확인, 마지막 서비스 시작 전송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67번 다음과 같이 24시간 방문요양 시작 전송 후 종료 전송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오른 것은 시작 전송 7월 1일 오전 7시 종료 전송 1번 7월 1일 오후 7시 이내 2번 7월 1일 오후 7시 30분 이내 3번 7월 2일 오전 7시 이내 4번 7월 2일 오전 7시 30분 이내 5번 7월 2일 오전 7시 이후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7월 2일 오전 7시 30분 이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4시간 방문 요양입니다. 24시간 이면 시작 전송을 했다. 그럼 이 시간부터 최소한 24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은 지났지만 지나고 나서 24시간 하고 30분 이내에 종료 전송을 해주셔야 인정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종료되는 시점이 이제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30분 이내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6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상황으로 오른 것은 1번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경우 2번 공과금 고지서 발견했을 경우 3번 대상자가 평소와 다를 경우 4번 종교단체에서 방문했을 경우 5번 손주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 정답은요? 3번 대상자가 평소와 다를 경우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은 기관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1, 2, 4, 5번 같은 경우는 기관에 보고해 주실 내용은 아닙니다. 6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는 회의로 오른 것은 출퇴근 시간 잘 지키도록 주의를 준다. 해외 출국에 대해 사전에 보호하도록 알려준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준다. 1번 간담회의 2번 사례회의 3번 업무보고회의 4번 점검회의 5번 평가회의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1번 간담회의입니다. 자 여기 간담회의는 원래 회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의 관련된 업무를 전달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개최하는 회의가 이제 원래 회의입니다. 이 원래 회의를 간담회의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2번 같이 사례회의는 대상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례회의는 대상자와 관련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들과 관련된 회의 이렇게 보시면 암기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70번 다음 중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활동을 제한하고 안정을 시킨다 3번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주어 배뇨를 촉진한다 4번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어 근육을 유한시킨다 5번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려 방광을 완전히 비우도록 한다 정답은요? 5번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려 방광을 완전히 비우도록 한다 유실금은 실수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유실금이 있는 경우는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완전히 비워줬을 때 실수를 덜하기 때문에요 유실금이 있는 경우는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서 배뇨 몸을 약간 앞으로 구부려서 아랫배를 치골 상부를 살짝 눌러주면 남아있는 소변이 다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덜하기 때문에 유실금이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으로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대상자가 방금 식사를 하고도 밥을 또 달라고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금방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번 어르신 많이 드시면 살찌잖아요 3번 자꾸 드시면 소화가 안되고 탈이 나요 4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번 어르신 배 좀 만져보세요 배가 볼록 하잖아요 정답 골라 볼까요 4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하고도 또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기억 저하로 식사하신 것을 잊어버리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 네 기다려주시죠 72번 종이접기를 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돕는 방법은 1번 종이접기를 계속하게 한다 2번 불편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실종에 대비하여 연락처를 외우게 한다 4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 5번 관심을 돌리기 위해 흥겨운 음악을 크게 튼다 정답 골라 볼까요 2번 불편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 요의가 있는지 혹은 복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체적인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73번 오랫동안 지내던 집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가구의 배치를 자주 바꿔준다 2번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을 확인시킨다 3번 가족의 별명을 붙여주고 기억하도록 한다 4번 일상생활 스케줄을 상황에 따라 변경한다 5번 집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을 확인시킨다 74번 저녁 8시가 넘으면 불안해하고 우울감이 심해지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한다 2번 해가 질 무렵 수면을 취하게 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4번 해가 질 무렵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5번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정답은요? 4번 해가 질 무렵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이 치매 대상자가 저녁 8시가 되면 불안해하는 이것을 이제 석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어두워지면서 이 불안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에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겠네요 정답 4번이고요 1번처럼 이렇게 혼자 계시게 하면 오히려 더 불안 증상이 더 증가될 수가 있고요 혹은 대상자가 자해를 한다든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 계시면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있어준다 그 내용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대상자가 위치하게 해주셔야 요양보를 잘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질 무렵에 수면을 취하게 한다 불안해하는 분들은 해가 질 무렵 수면을 취하게 한다기보다는 취침 시간이나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맞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고양이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노래를 함께 한다 이 내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3번처럼 조명을 어둡게 하면 이 대상자는 어두워지면서 불안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환하게 해주시는 게 밝게 해주시는 게 훨씬 어르신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증상을 보이면 신체적 재해를 가해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르신 불안해하세요 묶어드릴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75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유양보호사가 방에 들어가자 대상자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다가와 껴안으려 한다 1번 바로 자리를 피한다 2번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3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4번 유양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5번 못 본 채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요 3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입니다 여기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났네요 이때는 항상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답을 고르시는 단어는 단호하게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리 피한다든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76번 다음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자동 연동된다 2번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해 미리 본인이 직접 작성 및 등록한다 3번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철회할 수 없다 4번 만 17세 이상의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경우 작성한다 5번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하면 영양분 및 산소공급 등이 모두 중단된다 정답은요 2번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해 미리 본인이 직접 작성 및 등록한다 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이구요 1번 같이 등록을 하고 나면 의료기관에 자동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틀렸고 3번도요 작성하면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철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철회가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4번 보시면 만 17세 이상 아니고 만 19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틀렸네요 5번 같은 경우는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하면 영양분이나 산소공급까지 중단됩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77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돈을 일으키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큰손주 이름이 뭐예요? 2번 기다리던 손주가 왔어요 3번 내가 누군지 말해보세요 4번 손주 이름 기억하시겠어요? 5번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정답은요 2번 기다리던 손주가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돈을 일으키시는 분은 진압력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물어본다든지 제가 누굴까요? 이렇게 어르신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제 이름 물어보고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러 요러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르신 기다리던 손주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어르신의 혼돈을 줄여줄 수 있는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팔을 주물러준다 2번 입안에 깨끗한 거즈를 물려준다 3번 대상자를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4번 물을 천천히 먹이며 안정시킨다 5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신속하게 치운다 5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신속하게 치운다 입니다 자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이 일어났네요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는 약물 중독이라든지 열사병이라든지 저혈당인 경우 입안에 깨끗한 거즈를 물려주면 오히려 입안으로 혀가 들어가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대상자를 그리고 경련 일으킬 때는 억제하거나 옮기지 않고요 주물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물을 먹이면 안정시킨다 지금 물을 먹이면 질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입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시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몸을 옆으로 혹은 고개를 옆으로 해주셔서 이 침이 배출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물을 의식도 없고 경련하시는 분을 물을 드신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질식하실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79번 약물 오나명 및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응급처치로 오른 것은 1번 구토한 경우 토사물은 빨리 깨끗이 씻어낸다 2번 먹고 남은 약물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버린다 3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입으로 물만 조심해서 준다 4번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129에 연락한다 5번 약설명서에 구토를 유발하라는 말이 없어도 구토를 시킨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네요 네 큰일 났죠 빨리 119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문제만 잘 읽으시면 답을 잘 고르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1번 볼게요 구토한 경우 토사물은 병원에 가져갑니다 치워버리면 왜 토했는지 무엇을 토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먹고 남은 약은 병원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도 버리면 안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는 입으로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약설명서에 구토를 유발하는 말이 없으면 구토를 시키면 안되겠죠 그래서 설명서에 있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강산이나 강알카리가 들어간 경우는 구토를 하면서 식도가 다시 한번 2차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약설명서에 구토를 유발해도 됩니다 라는 약물만 구토를 시켜줍니다 80번 다음 중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대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분당 60배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3번 매 압박시 압박 위치가 조금씩 바뀌도록 한다 4번 가슴이 약 5cm 눌리도록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 때 이완의 시간 비율이 30대 2가 되도록 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4번입니다 가슴이 약 5cm 눌리도록 깊고 강하게 압박해 주셔야 합니다 4번이 정답이구요 1번 같은 경우는 분당 60회면 너무 늦습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해 주셔야 하구요 자 그 다음에 2번처럼 가슴 압박과 동시에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슴 압박 후에 인공호흡을 하게 되죠 가슴 압박 30번 그리고 인공호흡은 2번 이렇게 30대 2에 비율을 해 주시면 되구요 3번처럼 매 압박시 압박 위치가 바뀌면 안됩니다 동일한 위치로 특히 가슴 압박을 하는 부위는 가슴뼈 아래 절반 부위라고 보시면 되구요 5번처럼 가슴 압박 때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으로 압박하고 이완해요 그러면 같은 비율로 해 주시면 됩니다 요 30대 2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모의고사 제 1회 실기영역 살펴봤습니다 80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실 만큼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독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